추우면 춥다는 핑계로, 더우면 또 덥다는 핑계로 운동을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내는 당신이 왜 오늘 준비했습니다 단 20분만 있다면 집에서 누구나 정말 쉽고 신나게 식혜로 체중 감량이 가능한 전신 유산소 커키 운동을 말이죠 그러니 이제 핑계를 그만두고 침대에서 나와 정확히 칼로리를 제대로 불태워보도록 할게요 Let's get i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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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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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